집에 가는 버스에 앉아 창문에 버릴 기도 바쁜 삶에 목초 가던 채 노래를 듣고 있었어 스쳐가는 노래들 중에 오랜만에 들리는 노래가 왜 자꾸만 내 귀에만 돌면 니 생각은 나게 하는지 니가 어디서 뭘 할지 문득 궁금해졌어 니가 어디서 뭘 할지 문득 궁금해졌어 그냥 노래 듣고 있었는데 그냥 노래 듣고 있었는데 너의 꿈을 본 것도 아니고 너를 스쳐 본 것도 아닌데 나는 그저 버스에 앉아 노래를 듣고 있었어 니가 어디서 뭘 할지 문득 궁금해졌어 니가 어디서 뭘 할지 문득 궁금해졌어 그냥 노래 듣고 있었는데 문득 궁금해 바쁜 나만 들 속에 널 잊고 살았나 봐 너도 가끔 노래 들으며 내 생각을 아는지 내가 어디서 뭘 할지 문득 궁금해졌어 니가 어디서 뭘 할지 문득 궁금해졌어 그냥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니가 어디서 니가 어디서 니가 어디서 니가 어디서 니가 어디서 incorног Tower 감사합니다